아 저거 좋네 괜한 저건 만들어 오므라 난 그자 헛설 대청 저 육수만 푸시고 어이 순덕이 형 이리 빨리 와봐 이래 어이 빨리 와봐 이래 아이고 탁 바쁘게 빨리 와봐 이리 빨리 저 좋은 거 있어 이리 와 빨리 헛설 20석에 손이라도 닦아둔 빨리 와 이리 와 앉아 막이야 이 틀리베프 형 앉아 이거 저거 우리 큰일 난 또 틀리베프 우라말라 큰일이야 우리 저거 불렁먹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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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십봉다리만 부르면 헛여름 그자 인혁이 형 나형 그자 심심할 때마다 그자 물짝먹은게 저거 그자 맨 돌아오므라 난 맨 푸른 그자 육수만 푸시민 택킨게 저거 아이고 이젠 이젠 허당 뭐 지난 저 타르비루 선전형 물건 푸는거 이래돌려 저래돌려 요작인 그자 아자둠섬이신 노래만 나오는 그 트로트하는거 이래돌려 저래돌려 그믄 밤선게 그 난 이젠 방이 들어와 잔 저거 미시 그 저 수정 저 한거 불렁게 아방이 형 나형 먹을말이 꽉게 이사룸아 입맛떠실때 저거 냉동실에 통 놔뒀다 근데 저거 놔뒀다 멘토록운에 풀기만 하면 그냥 먹을건데 인형 어디 갈때도 시가 밥촐령 먹어서 할 일도 없어 나도 행복하라 저거 저거 저 수정한거 아니 불러두요 요새 마트만 가도 비비왕 먹는거 육수형 어린 냉장고나 냉동실에 담았딴 그자 물로이형 비비왕 먹는거 두봉다리씩 먹는거 다 풀고 그거 사다 먹으면 말줌 진짜 테레비 남은거 저거 아이고 저 선선하게 저 수정 다이형 집이 담아둔 저걸 어느새벌에 담아먹지 저걸 또 불리지 못한 공임수각이 하여간 말이나 못햄심 인혁임신 마트갈일이 있어 인혁삼 매일 저 재래시장 저 동시장이나 오일장만 가는 사람이 저 어느저리래 저걸 말을 달맘직한 소리를 내삼심 아이고 달맘직이나마는 저건 놈이 하우다게 공하니도 나도 어집 100일 먹으래 가나 미식어 가민 그자 저 질동이여멍 성임은 저 물로 불름내 까우 비빔으로 불름내 까우 하믄 아이고 난 이제 비빔 먹으니 그거 맥북 난 원 좋아해지지 아니여 형 난 저 물로 시원하게 먹으 겨우멍 그기엔 저 식당들도 요샌 후식이고 이는 양하형 아니여 토 거기 그자 백이 먹으니 난 홈범먹을만이 해영 이거 나오지 아니옵니까 그기엔 나도 좋아하고 점 여름에 입맛 없고 더욱뿍 할 땐 이거 먹으면 좋은 건 모르는 반 아니지만은 저 테레비에 저 선정하는 저건 양 아이고 저건 놈이 한난허우다게 그자 마트에 간 먹구정 어민 아방 취향이 막 아 저거 상 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나 땅 그냥 마르고 돌처럼 먹어질 거 아니라 아이고 긍에도 놈이 한난 놈이 그것도 내영 먹구정 아냐고 걔는 아방 고릅 속에 나이 긍에도 저 화장지도 떨어지고 저 쌈푸형 미시고 저 마트강 살 거이시메 그때랑 강 사당 안 냈커메 아방은 비빔으로 사당 안 냅니까? 물로희형 사당 안 냅니까? 겉도 일련이 혼번 행버그네 매날 해먹었던 골질 하지마랑은 해 저걸 불러 아이고 저거 불렁 미시고 쿡하게 그자 몇봉다리 사당 먹음인 말두 걔는 비빔으로 물로 아방 저 좋을 걸로 없어 금융 또 이제 나만 좋아하는 걸로 사왔진 왜 불러지 마랑 미시걸로 사당 안 냅니까 쿡아 이거 어떤게 오늘 메뉴판을 들이대먹 미신 저걸 부르려라니 깜실만 저거 아이고 아방 불르고 정 어끌랑 아방 이 불럽 속에 무사 나신이래 불러불러 송창식에 왜 불러도 아니고 아방 이 불르고 정 어민 불룸 말도 무사 나 저거 불릴 줄 안하나가? 정지했어 이거 바쁘게 미시거 혹검 하는 사람 손해물도 못 닦으게 영 방들에 오르네 영 아방 불르고 정이 영 아방 돈 이걸랑 저거 착착히 영 사 저건 돈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저 미시거 아이고 저거 어떤거 하는 건지를 알아서 어떤 미신 뭐 불러당가 왜당가 할 거 아니냐 할 줄 몰라놓으라는 거지 저 번로 나오는 거 저기 보면 저 상담번호 하든가 자동으로 하든가 번로 누르면 될 거 죽임 미시거 그 각세신들이 들어봐가 뭔게 그러면 카드를 이래 줘 통장 카드를 난 카드에 넣은 건 원 의료보험 카드 연 날멘기라 넣은 거 그거밖에 없으다게 영 할 거라 영이나 만하게 미시거 그거 지가 미시거 금시그냐고 통장 카드 통장 카드 수다게 이거 저 음식물 쓰레기 저 비율에 갈 때에 그거 이거 영 이용하는 카드 중 미신 카드가 있어게 각세신들게 미신 카드 영 주저포기 할 거냐 진짜로 이연통장 카드도 곱저기 카드 수다게 엘루코나 지지어나 어싱걸로 시댄 구람쥬 그거고 저 몇 날 사 이거 저 이것도 귀한 음식이라냥 미시거민 아이고 요거 홍그름만 먹어봐 시민 여름만 나가면 그자 저거 홍그름만 먹어봐 시민 해도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착착 돈내먹 상먹은 그 박어 의선우는 어디 가도 이런 걸 쉽게 사먹어 주질 않이 죽이 나가 북한을 꼭 여행을 오면 가고 싶은 게 저거 진짜벽으로 한번 부정해봐요 저 북한 강원에 금시거 옥육아 어 아따 이름도 잘하라고 고파로 나도 참 물 이거 형 좋아이은 서못 어디 가면 함흥이여 평양이여 해도 난 부착하게 평양 이걸 좋아주게 말만 경허먹 나 비빔 시키면 쫄라먹어 하지마라 그거 하지마라 저걸 비빔 아니 좋아하고 그냥 아방향 나양 저걸 반만 불렁 먹자고 아방향 나양은 하간 거 참 이거 맞지 않냐고 성격도 맞지 않냐고 거짓말은 이거 먹을 때 보면 정말 아니 맞는 거 알았죠 아방은 점 비빔 어 난 물 점 거르는 거 보면 아방하고 난 양원 물이용 불인 것만 닮아 빼고 닿고 하하하하